이미 사망했습니다 살리세요 소생이 불가능합니다 시신은 어떻게 할까요? 태우라오 어떤 아버지가 서울대 다니는 아들 시신도 확인도 안하고 화장을 하라고 그러나? 아, 서울대생 관례대로 처리 중입니다 시신에 손만 대봐 모양새 좀 해갑시다 법대로 남양룡에서 조사받던 서울대생이 사망했답니다 진짜 왜 지지를 못해 고사관이 책상을 탐치니? 억 하고 응? 이게요 고문지사가 확실해요 서울대생 국제 가고 성 목 village 순리 theories 처리 가